자 아크데미 수요일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팀에서도요 두 명은 옛날 얼굴이예요 다 이미 지나간 얼굴이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시우모 박제 에이 새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자 수요일을 책임질 김혜리 프로와 안성현 프로 소개합니다 저희가 안성현 그리고 김혜리 프로입니다 누구부터? 레이디 퍼스트 김혜리 프로 수요일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?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혜리입니다 수요일 밤에 저는 이슈프로님한테 잘 붙어서 따라갈려고 합니다 아 이슈프로라 짝인거에요? 네 이쪽으로 필요 없는거네요? 일단은 상반기 짝이니까 여기에 잘하고 일단 상반기 잘하겠다는 얘기 개인적으로 봤을때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슈프로 같이 하게 될텐데 이슈프로 레슨은 어떻게 생각해요? 어 굉장히 얘기 잘해라 이슈프로님은 되게 차분하게 조곤조곤 들리는 다 이렇게 좀 하나하나 세밀한 레슨이 되게 좋더라구요 아 이사람이 세밀한 사람이에요? 섬세하실던데 잘 안친한가 보다 우리 아 연기하느라 혼났네 이사람 바빠요 뭐 사업하느냐 레슨하느냐 아 이슈프로 아 이사람 바빠요 이사람 바빠요 아 이사람 바빠요 아 이사람 바빠요 너무 좋고요. 더 좋은 레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여기에 빠진 사람의 한 명이 있습니다. 이번 수요일은 저 혼자만 진행합니다. 라고 하면은 실험할 거예요. 주일의 새로운 얼굴 박하명!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랄랄라 수빈스럽지? 소개해주세요! 네 안녕하세요. 박하명입니다. 이번 2021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보고 싶은 거 많이 있을 거예요. 말하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좋잖아요. 노래 한 곡 하나 둘 셋 넷!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 눈이 많은 건 뭘까? 왠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뮤지컬을 또 좋은 걸 했어요. 그리고 날씨도 잘해요. 골프 아카데미 2021년도 날씨는 어떨까요? 네 2021년도 골프 아카데미의 날씨는 매우 맑고 운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. 네 새로운 각오는 날씨로 치자면 무지개처럼 또 태풍처럼 다채롭고 강력한 에너지로 여러분들께 즐거운 골프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듀엣 프로들 아세요? 네네네 누구예요? 이름이? 네 안녕하세요. 박진희 프로 어떨 것 같아요? 잘할 것 같아요? 네 너무 너무 예쁘셔서 놀랐어요. 다 예쁘데? 아니요. 처음 있어요. 안성현 예뻐요? 안 예뻐요? 예뻐요. 이렇게 우리가 1년동안 소율팀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레슨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기대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